제가 벌써 유산화와 함께한 지 5년인데 5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헬스백 같은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먹고요 그리고 이 프로글루카문이라는 제품이랑은 제가 항상 엄청 추운 곳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꼭 챙겨 먹는 편이고 비전XDS라는 제품은 제가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설상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시즌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평소에 뉴트리늄 액티브 제품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운동선수다 보니 단백질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틴 제품도 뉴트리늄 액티브를 먹을 때 같이 한 숟갈 더해서 같이 먹으면서 포만감 유지도 잘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잘 챙기고 있는데요 유산화 패밀리 분들도 이 제품 이용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계신다고 전해드렸는데 유산화 가족분들도 저처럼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 유산화 파이팅!